집값이 2015년 이후부터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입증 물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매도 물량은 공급 물량 아닙니까? 수요는 더욱더 감소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킹의 이경민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아파트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원 자료나 뉴스 매스컴 기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 서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2015년 이후부터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다수가 다 믿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이 과잉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면적인 모습만 보게 되면 그 기사와 연구원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서울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 여러 가지의 변수와 여러 가지의 요인도 함께 들여다봐야만 시장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저는 공급이 과잉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부족한 공급보다 더 부족한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급보다 수요 사이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수요는 앞으로도 감소될 거고 앞으로는 공급은 과잉 될 수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세가 25년 이후부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모든 자산시장, 부동산시장의 가격은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을 할 겁니다. 다만 미션 관점을 보게 되면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가 명확하게 있는 게 자산시장이죠. 따라서 지금은 상승 주기가 끝나고 하락 주기로 접어들면서 이 하락 주기에서도 반등 주기와 하락 주기가 공존하면서 우하락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주기 속에서도 잠시 일시적 반등이 일어나는 반등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하락 주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락할 때 우리한테 더욱더 기회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는데 지금은 집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계속 상승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하락을 미리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처와 대응이 필요하다.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항상 강조해드렸었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계속 제가 작년에 주장을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승할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시장을 보게 되면 집값 하락세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과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략과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따른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공급 부족하지만 집값이 폭등하는 게 아니라 집값 하락세가 접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2016년 집값 폭등 가능성이 있다. 주택 인허가 착공 급감, 물량 1호에서 내년 이후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2014년 6월 17일, 18일, 19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해드린 것처럼 공급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과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아파트 우리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입주 물량만 보고 판단하지만 절대 입주 물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매도 물량은 공급 물량 아닙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인데 이 물량은 공급 아닙니까? 당연히 공급이죠. 근데 왜 매도 물량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자, 지금 2011년 8월에서 2022년 6월 달에 약 3만 9천 가구에서 6만 5천 가구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단면적으로 생각하면 집값이 이 시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시기인데 집값이 상승한 시기였다면 매물은 감소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 시기에는 매물이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상황도 대입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야만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이렇게 매물이 증가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면서 매도 물량이 많은 과정에서 거래되지 못한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되고 있다. 이건 가짜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가 뒷받침되면서 집값이 상승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상승이고 기반이 다져진 상승이다. 근데 이건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이 한참 밑도는 상황에서 매물은 이렇게 증가되면서 집값이 상승되는 건 기반 없이 상승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급변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순간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인 겁니다. 시장이 또 너무 좋으니까 매도하고자 하는 시세 차익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된 시기였죠. 그런데 2012년 6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급락하면 당연히 매도 물량은 늘어나야 정상적인데 6만 5천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반대로 엄청나게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이 시기에 매도가 너무나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서 이 시기에는 오히려 전세 매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 달부터 반등에 성공하면서 2024년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며 5만 가구에서 반대로 줄어들어야 정상적인데 8만 3천 가구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 시기도 마찬가지 2021년 하반기 때의 집값 상승과 유사한 시점이다. 그래서 거래 없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시장이다. 만약에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과정으로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돼서 개선되다 보니까 이 시기 아니면 매도를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매도인들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된 거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3만 9천 가구에서 지금 8만 3천 가구로 엄청나게 증가된 증가 속도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거래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도 물량은 결국 공급 물량으로서 공급이 반대로 부족한 게 아니라 과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게 되면 이 매도 물량 적체 물량은 엄청난 폭탄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 4구의 입주 물량은 통계 지표에는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입주 통계에 잡힙니다. 근데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착공하고 있는 물량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 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물량 가운데서도 매머드급 단지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대표적인 3천 세대가 넘어가는 그런 대역급들 아파트들이 출제어 작년부터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량은 여러분들 왜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물량은 입주 통계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물건 지금 둔천주공도 이제 들어올 예정에 있고 2025년까지 들어올 수 있는 대역급 물량을 보게 되면 둔천주공, 잠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아파트, 청담 3익, 청담 홍실 그리고 반포지역 일대의 매풀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출제어 나올 겁니다. 그런 아파트 나오게 되면 주변 구축아파트 전세시장 굉장히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죠. 자 전세시장, 구축아파트 전세시장으로 들어간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땐 가격이 저렴하니까 들어갔겠죠. 근데 신축아파트가 대역급으로 물량이 엄청나게 과도하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가격은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구축에 있는 것보다 신축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죠. 그래서 임차인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주변에 구축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가격이 높아져야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될 텐데 오히려 전세가격이 약세로 전환되면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는 감소될 수밖에 없어 매매가격은 당연히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시장에 큰 타격들이 있을 거고 이게 서울 외곽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여러 번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2019년 상반기에 송파 헬리오시티 1만 가구가 들어오면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동시동반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역량을 엄청나게 크게 줬죠. 앞으로 헬리오시티급의 그런 시기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 2013년 하반기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었죠. 약 1만 가구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반포 원밸리 아파트, 개포 DH 퍼스티아 아이파크 이 두 아파트 합산하면 1만 가구인데 이 아파트 입주한다고 해서 그 당시 매스컴에서 예전 헬리오시티로 인해서 2013년 하반기 집값 폭락할 거다. 이런 주장이 엄청나게 나왔던 시기에 저는 강의 영상에서 뭐라고 답변했냐. 그 당시 1만 가구 입주 물량 들어와도 오히려 집값이 상승될 거다. 이렇게 설명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 헬리오시티가 들어왔던 시기는 잠실 아파트 전세가격이 그 당시 9억이었는데 헬리오시티가 들어오면서 6억의 시세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 아파트의 전세 시세에 엄청난 큰 영향을 줬다. 9억과 6억의 갭 차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잠실의 입지가 더 좋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신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3억의 갭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헬리오시티로 입주하면서 임차인들이 분산된 거죠. 그러면서 전세 시세가 무너지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와 원밸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헬리오시티처럼 되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던 건 그와 바로 맞닿아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가 2022년 상반기에 전세가격 최정점이 2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가격이 13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크로 리버파크나 그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까지도 수요가 전세 수요가 집중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었던 시기죠. 그러면서 실제 가격이 바닥가격을 형성하다 보니까 원밸리 아파트도 그 밑으로 하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원밸리도 아크로 리버파크와 전세가격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면서 수요가 원밸리에 집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유지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격도 상승되고 매매가격도 상승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들어오면 헬리오시티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역량이 굉장히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또 더 대역급들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방배 5구역, 6구역, 13구역, 또 반포일리, 4주구, 3주구 이런 아파트들 정말 대역급들도 또 줄지어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을 봤을 때 서울의 전체 입주 물량은 감소폭이지만 강남지역 일대에 있는 입주 물량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강남 입주 물량의 역량으로 인해서 공급이 지금보다 더 과잉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또한 강남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2012년 집값 하락에 있어서 하락하지 않고 집값이 하반경직성을 띄면서 경고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락해도 강남 핵심 지역 일대는 하락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규제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규제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었죠. 대출 규제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반경직성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가 2023년 1월 3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LTV 50%까지 10억이 초과된 아파트도 전부 다 대출을 받게 되면서 시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매도하지 못했던 매물들이 이 시점에 맞춰서 매도하면서 매물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2013년 1월 달에 강남구의 매물량을 보게 되면 4천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지금 2014년 6월 달에 약 8천 가구로 두 배 정도 늘어났고요. 서초구, 송파구 전부 다 강동구 적도 마찬가지 두 배 정도씩 증가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5년 동안 지정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재연장이 가능하고 5년이 되면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왔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죠.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투자자한테 매도를 못했던 강남 핵심 지역 일대에선 이젠 투자자한테도 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히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이 개선됐고 대부분의 강남 지역 일대 아파트는 정고점까지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시세 차익을 보고자 그동안 매도하지 못했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매물이 반대로 적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과잉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시점에서부터 2년 뒤에 양도 차익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매물들이 출해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아파트로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도 있고 프레지던스도 있고 또 원밸리 뭐 이런 아파트들 거기에 따른 원조합원들 원조합원들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장기볼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12억까지는 비과세지만 12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당연히 양도세 과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걸 좀 절세하기 위해선 장특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야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 장특공제 표 2에 따른 장특공제를 받아야만 하는데 만약에 원조합원이라는 건 관리처분 기준일에서 그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원조합원이라고 지칭하고 그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승계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원조합원의 비중이 가장 많죠. 그런데 이분들이 입주권 상태에서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통 종전주택 기준 관리처분 기준일을 기준해서 그 이전의 양도 차익과 그 이후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각각 계산해서 합산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그 기준까지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진행을 해서 표 2 거주 보유 4%씩의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관리처분일에서부터 입주권 양도 시점까지는 주택이 아닌 권리로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장특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핵심적일 때는 양도 차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특공제를 받아야 유리한데 입주권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입주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 만약에 신축된 주택에 전입을 해야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이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처분인 인가 이전에 종전주택 양도차익분 그 부분은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양도한 시점까지의 보유와 거주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합니다.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처분인 인가 이후 그 시점에 분담금에 따른 납부분 양도차익을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은 관리처분인 인가에서부터 양도하는 시점 때까지의 보유기간은 산정하지만 거주기간은 신축아파트에 전입하고 거주해야지만 거주기간이 거기서부터 기산이 됩니다. 따라서 장특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신축아파트에 최소 못해도 2년 정도는 거주해야지만 표 2에 따른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 4% 보유 4% 최대 80%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신축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분담금 납부분에 따른 양도차익은 표 1에 따른 다주택 보유 2% 최대 30% 장특공제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특공제를 많이 받아야지 세금을 절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2년 거주를 해야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이 2년을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금 납부분의 양도차익에 장특공제를 크게 받기 위해선 신축아파트에 2년 거주해야 유리하다. 근데 그런 매물들이 2년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당연히 매물들이 더 추래되면 공급이 계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또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매물들이 추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특히나 다주택자 매물 가운데서도 그분들 매물 가운데 하급지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 물량으로 추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급지역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우리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누적 누적집계를 보게 되면 2014년 이전까지는 약 40만호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2015년 59만호로 증가되더니 2016년 79만호로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98만호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되었고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세제혜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이전까지 등록한 수가 굉장히 많이 있죠. 118만호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누적 호수가 굉장히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그동안 8년 동안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8년 임대등록을 해야만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는 자진말소를 할 수 있죠. 4년이 지나면 다만 4년 지나고 양도를 계획하더라도 매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동말소 때까지 8년을 끌고 가야지만 장특공제 50%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른 장특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당연히 자진말소보다 자동말소를 해야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동말소가 될 때까지 매도하지 않고 끌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자동말소가 되면 출해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공급은 지속적으로 과잉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 미기약분이 계속적으로 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2011년 1월달에 서울아파트 미분양 41호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4년 4월에 936호로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2023년 1월달까지 약 2천5까지 증가되다가 지금은 천5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집값이 워낙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분양가도 마찬가지 주변 시세에 맞춰서 내려왔고 그 당시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저렴했죠. 그래서 미분양이 거의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2천5에서 거의 천호까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서울아파트 미분양 추이가 약 1500호 정도가 증가되기 시작한다면 위험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2천호 정도로 증가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위험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천호 정도가 되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와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산제가 적용돼서 분양가격이 저렴하지만 지금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에 다 해제된 시점이기 때문에 분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주변 아파트 시세만큼 분양가격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고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분양 미기약분이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따라서 지금 기사와 연구원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공급이 부족한 건 입주 물량만 공급으로 따졌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여러가지 유인들을 찾아보면 공급이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이 엄청나게 과임됐고 과임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보다 가장 중요한 건 수요라고 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부족하다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수요는 더욱더 감소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자 매매거래량 서울아파트 거래량 평균치가 6천 건 이상 나와야 정상적인데 지금 평균치보다 하회된 상황에서 상승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 얘기는 결국 심리 변화에 따른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심리 변화가 만약에 시장이 급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심리가 확 위축이 되면서 낙폭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자 6천 건 이상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상승돼야 가격이 무너지지 않은 수준으로 가게 될 텐데 우리 2021년을 기억해보면 단 몇 건의 거래 없이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되어 왔었습니다. 신고가가 계속 나왔죠. 거래 없이 그렇게 상승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갑자기 좋지 않은 상황으로 급변하게 되면 낙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2011년도처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평균 거래량이 약 4천 건 정도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4천 건 하반기에는 거의 2천 건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거래 없이 집값이 상승되어 왔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평균 거래량이 2023년 거의 2천에서 3천 건 정도가 되었었죠. 지금도 4천 건으로 높아졌지만 평균 거래량이 아직도 한참 하회된 상황에서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평균 거래량이 하회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매수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다. 시장에 나오는 매수자 가운데서 지금 심리의 변화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높아진 호가에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1년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2024년 본격적으로 무주택 수요가 뒤늦게 나와서 고점 잡을 거다 말씀해드려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리 변화에 따라서 매매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만약에 이 시장이 갑자기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급변하는 순간 엄청난 낙폭 과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면 수요는 더욱더 감소될 수밖에 없을 거죠. 그리고 소비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니까 수요가 감소되는 거죠. 자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2011년 4.6% 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나왔던 시기였죠.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은 3%대였습니다. 그런데 4.6%까지 올라갔고 2013년 기준은 1.4% 입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봐도 저는 1%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자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기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들이 그리고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성장률에 다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소비가 얼마만큼 위축이 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 2011년 1월달만 하더라도요 0.9% 였습니다. 천년 동월 대비 근데 2012년 7월달에 6.3% 정점을 찍습니다. 엄청나게 물가상승 압박이 굉장히 컸죠. 자 우리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지속된 건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 인플레와 수요 인플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 인플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재가격 상승 인플레고요. 그리고 수요 인플레는 소비하고 있는 인플레입니다. 만원짜리가 15,000원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수요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스크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보복소비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물가 수요 인플레도 함께 작용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시솟았다. 그래서 정점 6.3%를 찍었는데 이 6.3%에서 지금 2014년 5월달에 2.7%로 엄청나게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낮아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낮아졌습니까? 아니죠. 원자재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수요 인플레가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수요 인플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비라고 했습니다. 소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위축되면서.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원자재 가격은 높아졌지만 물가 상승 압박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이 얘기는 소비를 안하니까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소비 안하고 있는 게 원자재 상승 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뭐부터 지금 아끼고 있습니까? 식자재부터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합니까? 집에서 지금 음식 만들어 드시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물가 목표치 2%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면 해외여행 안갑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하회되기 시작한다면 디플레심리가 생긴다. 디플레심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을 다운사이징 할 거다.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지금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디플레심리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가 중국을 보게 되면 아직도 중국입니다. 2014년 기준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교육국가로서 많이 성장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이 가장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수출액이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죠. 그 이유는 중국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은 지금 생산자 물가가 2년 동안 마이너스 2%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계속적으로 디플레로 빠져들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도 디플레로 빠져들었죠. 따라서 지금 중국은 수요 소비가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됩니다. 중국 갈등과 함께 중국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더욱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겠죠. 성장률이 더욱더 낮아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스트레스 DSR이 올해부터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뭐냐면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있습니다. 5년 동안의 가중평균 금리에 가장 높았던 금리에서 현재의 금리를 차감한 금리 이 금리를 스트레스 DSR 금리라고 합니다. 이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상금리로 더해서 DSR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더욱더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자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기준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2014년 상반기 까지는 갑자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시장에 악용량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24년 상반기는 25%를 선반영하겠다. 그리고 하반기는 50%를 선반영하고 2025년부터는 100%를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스트레스 DSR 하은선이 있습니다. 그게 1.5%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만약에 1.5%보다 하외되는 금리가 나오게 되더라도 그 기준점이 1.5%로 기준하고 있고 또 아무리 스트레스 DSR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상한선이 3%이기 때문에 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1.5%에 25%를 먼저 반영하고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50%를 반영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25년부터는 1.5% 100%를 적용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두번째 하반기죠. 그래서 50%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0.75%가 지금 스트레스 DSR로 적용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에 따른 스트레스 DSR을 합산해서 DSR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제가 계산해봤는데 소득 연소득 1억원으로 30년 만기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면 6억 6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014년 상반기 25% 선반영되었을 때 6억 3천으로 대출액이 감소되었죠.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근데 2014년부터는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기 시작하겠죠. 2014년 하반기는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원래 6억 6천 나왔던 게 6천만 원이 안 나와서 6억 밖에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체감적으로 좀 느끼게 될 거고 2025년은 100% 적용을 하기 때문에 6억 6천 나왔던 대출이 1억 원 정도가 감소돼서 5억 6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된 상황에서 1억 원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타기뿐 아니라 내 집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스텔스 DSR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따라서 수요는 감소될 가능성이 커질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아파트 특히 투자 수요가 집중해줘야만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될 수 있는데 지금은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실수요장입니다. 실수요장 자 그동안 다주택의 투자 수요는 역전세를 다 맞아서 그걸 대응하느라 추가적인 투자를 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수요를 보게 되면 1주택자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1주택자가 갈아타기하는 이런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투자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취득세가 중거되고 있는 상황이죠. 취득세 중가는 당분간 없어질 가능성은 없을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협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이 지금 많이 반등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중가까지 완화가 된다면 더욱더 제가 봤을 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협치할 가능성은 적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전세가율이 아직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만큼 매매가격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지금 가격이 많이 반등되어 있기 때문에 고점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수요가 집중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죠. 또한 금리인하가 시행되면 이젠 또다시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집값 부동산 시장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금리인하가 된다면 오히려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금리인하가 가장 최정점 바닥을 찍게 된다면 그때서야 다시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인하가 1대를 우선적으로 1대를 우선적으로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지역 1대의 집값 상승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지방 중소도시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마찬가지 서울 수도권 지역 1대는 가격이 많이 반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지방으로 수요가 다시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인하하는 거죠. 여기에 따른 디플레이 심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모든 자산시장이 금리 인하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뭐 갑자기 집값이 하락하진 않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시장에선 환호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이미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선반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선반영 중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수요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고정금리는 엄청나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변동금리는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코픽스 금리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고정금리에 반영되고 있는 은행체 5년물 시장금리로 보게 되면 2013년 10월달에 4.8%까지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2014년 6월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3.5%로 따라서 2013년 하반기에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 주담대 고정금리가 거의 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 고정금리가 3.09%까지 엄청나게 낮아졌고요. 신한은행은 2%대로 진입했습니다. 2.98%입니다. 우리은행은 3.22% 따라서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지금 시장금리는 선반영에서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정에서 공급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은 과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질 거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상황에서 봤을 땐 2014년 4분기부터 저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빠르면 2014년 4분기부터 경기 악화로 인해 전조 증상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2015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산시장의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게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에 아마 이런 영향들을 미칠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드리는 건 지금 그러면 부동산 매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 집값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집을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강의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산현황 포트폴리오는 개개인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시장이 급변하고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확한 상담 받으셔서 계획과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셔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과 대처를 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